원래는 지금 이 칼라가 아닌데 하얀색 이거든요 근데 보니까 좀 노랗게 나와요 조명 때문인지 어쨌든 완성했습니다 드디어 대략 이거 완성하기 까지가 5년 정도 걸렸는데요 5년 내내 만든게 아니라 5년 동안 만들다가 넣어놨다가 만들다가 넣어놨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5년동안 이거 만들고 있으면 뭐 장인도 아니고 사이버 포뮬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아스라다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가랜드입니다 가랜드 기본형은 가랜드에요 가랜드에다가 이렇게 좀 커스텀하고 개조를 좀 했습니다 바로 그냥 본론 넘어갈게요 시작한게 날짜를 보시면 여기 날짜 보실거에요 2015년 5월 25일 요 때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만들고 싶으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사악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는데 생각과는 좀 다르게 갔어요 아무튼 처음에 시작할 때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랫부분 여기는 거의 검메탈 지금 도료 사진이 많이 소실이 됐나봐요 그 다음에 실내는 그냥 검정색 검정색으로 흰색 섞어서 그냥 좀 진한 회색으로 이렇게 칠해줬구요 가랜드 가장 기본 형태인 기본 형태에서 그냥 서페이서만 뿌렸을 때고 여기서 이제 이런식으로 개조를 했다 이런이러한 부품들을 붙였다 이런식으로 했는데 왜 이걸 붙였냐면 너무도 심심하더라구요 가랜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밋밋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좀 한번 꾸며봐 해가지고 집에 막 굴러다니는 부품들이 여러가지 있어서 뭐 이것저것 갖다 박았는데 이렇게 좀 해놓고 나니까 특히 이 부분이 여기가 휑 했었는데 여기를 좀 채워주고 나니까 아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그 다음에 특히 전면부 되게 심심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부품들 여러개 이제 이어 붙여서 약간 뭐 믹스빌드 그런 스타일로 그 다음에 천정 위쪽은 아예 새로운 부스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장착을 했다 이런식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식으로 만들어서 아예 올려버렸습니다 위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개조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서페이서를 싹 다 뿌렸구요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부스터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부품 뭐 바이크 부품도 있고 땡크 부품도 있고 뭐 뭐였죠 겉도붓기와 키트에 뭐 이카로가 그 부품도 좀 썼구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조를 잡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좀 더 사이버 포뮬라가 그때도 인기가 좋았지만 좀 내가 원하는 식으로 바꿔보겠다면 좀 이런 모습으로 한번 좀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바꾸게 됐구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맨 처음에 흰색으로 칠한 다음에 칠하고 나서 원래 마스킹 하고 색칠을 해서 막 구분적으로 색을 넣어줘야 하는데 너무 하기 싫더라구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작대칼 중에서 좀 이런 패턴 데칼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좀 막 붙여줬습니다 여기까지는 좀 작업이 순조로웠어요 의외로 근데 해보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 는 느낌이 왜냐면 원래 패턴이 들어간 할 자리가 이렇게 막 비어 있으니까 여기를 대체 그럼 어떻게 꾸미지 거기다 또 마스킹 색칠 해줘야 이런 포인트들 여기도 색칠 안한 상태에서 그냥 데칼만 바로 붙여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일단 우레탄 클리어로 전체적으로 싹 덮었습니다 이걸 그러고 나서 마스킹 색칠을 해야 하니까 이게 자꾸 누가 톡을 보내 뭐냐면 공업용 우레탄이에요 차량용 우레탄 클리어 들어보셨을까요 이거 칠하면 정말 광택은 극광이고 굉장히 이제 두꺼워 지거든요 단점이 뭐냐면 몰드가 메꿔질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아무튼 우레탄 클리어가 굉장히 좋아서 특히 유광 그걸 써서 칠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지겨운 마스킹 작업도 시작했죠 일일이 하나씩 다 잘라서 붙여 가면서 기존의 패턴이 아니라 제가 좀 패턴을 약간씩 바꿔 가지고 이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추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식으로 작업을 해 가지고요 이 지겨운 자격들 여기는 약간 팬텀 그레이 같은 컬러 이쪽 부분 약간 메탈 컬러 이런식으로 약간씩 좀 바꿔서 기본색을 좀 칠하고 그 다음에 아이언 실버 이렇게 좀 칠해서 이제 실내부분 같은 요렇게 더 작업한다면 여기다 부분 색칠 막 하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캐노피가 진하게 덮어질 거니까 그냥 이정도만 하고 마무리 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 전체적으로 그냥 이 단색 이런 정도의 느낌 이렇게만 주고 말았고요 커피도 원래 이거 안쪽에서 좀만 뿌리고 끝낼려고 했는데 칠하다가 실수를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싹 덮어 버렸습니다 클리어 울트라 블루란 컬러거든요 아 이제 또 새들이 지랄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깜빡이등 같은거 우리 자동차 같은거 보면 클리어 오렌지 클리어 레드 이렇게 칠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착안해 가지고 이제 마스킹에서 칠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요런식으로 이렇게 붙어있는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이제 자꾸 건담에서 자꾸 눈 하나 달린 애들 만들 때 보면은 뭐 메탈돔이라 해서 비싸게 팔잖아요 보면 근데 이거 동대문에 있는 악세사리 상가 가시잖아요 이거 하나에 천원입니다 비즈라고 해요 비즈 뭐냐면 반짝이 의상 같은 거에 붙이는 그런 뭐라고 해야죠 그 반짝반짝한 이렇게 소품 같은 거 손톱보다 굉장히 작으면서 이렇게 작은 애들인데 색상별로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평소 예전에 사놨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이면서 조금 힘든 점은 뭐냐면 붙여야 할 자리에다가 순간접착제를 살짝 붙이고 나서 그걸 얹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원래 그 자리에 붙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업을 해줘서 최대한 화려하게 그 다음에 뭐 데칼에 대해서 따로 언급을 안 했지만 소녀전선에서 K2 우리나라 캐릭터죠 그 소녀전선에서 만들어준 그 캐릭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빈 자리에다가 좀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을 다 했고요 헤드램프 안 붙었는데 헤드램프 앞쪽에도 여기가 너무 비어있습니다 이 자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원래 자동차라면 이 안에 막 헤드라이트 기믹 같은 게 있었는데 전혀 없어갖고 그냥 단순하게라도 이렇게라도 좀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꾸며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투명 부품을 붙여줬죠 이게 그냥 가랜드로만 만들었으면 너무 심심했는데 가랜드를 좀 더 개조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해주니까 약간 이제 느낌도 살아나고 원래 목표는 최대한 좀 사악하게 생긴 녀석으로 좀 작업을 하고 싶다 이거였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또 이뻐졌어요 또 좀 이렇게 뭐랄까 아스라다 하고 경쟁을 했을 때 뭐 아스라다 따윈 막 점으로 만들어 버려면 막 웽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애를 만들고 싶었는데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결국엔 저놈의 새들이 영상 찍을 땐 좀 조용히 좀 할 것이죠 짜증나게 진짜 와 그냥 확 다 통구를 해버릴 것 같죠 욕이 나오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녀전선 데깔 그걸 이제 해서 붙였고 반짝반짝한 이유가 뭐냐면 공업용 우레탄 클리어 그러니까 이 우레탄 클리어의 장점이 뭐냐면 6대 4? 아 6대 4가 아니구나 5대 1의 비율로 5대 1의 비율로 희석을 해가지고 주제 5 경화제 1 그렇게 희석을 해서 이제 뿌리는 거거든요 완전히 굳히기까지 대략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한 일주일 이상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광택은 진짜 극강해요 말 그대로 반짝반짝하고 최대한 좀 비어 보이지 않게 그걸 목표로 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 최근에 이제 신금형으로 다시 나오기 시작한 애들은 좀 이제 가격 부담이 되긴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사이버 포뮬러 시리즈가 가장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제 기억으로도 한 1998년 99년 그때 쯤으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고 그걸 사서 이제 마스킹해서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아스라다 완성하고 오가하고 그 다음에 뭐였지 소금쟁이 머신이라고 하는 그 스트로저게 뭐였죠 아무튼 그것까지 세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걸 다 만들어 봤어요 근데 만들어 봤는데 24대 1 스케일이다 보니까 좀 왜소하고 작더라고요 차들이 원래 F1 자동차들은 대략 1대 20 정도로 가거든요 그래야 얘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너무 작아 보여서 손을 대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엔진 쪽은 좀 이렇게 좀 화려하게 튜닝을 해 가지고 추가적인 부스터가 들어가서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력해졌다 강력해졌다 무엇이 이렇게 멋있어졌다 그런식으로 나의 작업을 해버렸습니다 뭐 원래 처음 컨셉하고는 많이 틀려졌는데요 5년이나 걸렸으니까 근데 이렇게 작업해 보고 나니까 글쎄 딱히 또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너무 고생해서 근데 아오시마란 기업이 그거잖아요 전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망설여 집니다 얘네들 거 굳이 해야 하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이건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